최근 발표된 공식 공지에 따르면 인기 가수 손태진이 미스트로 쌈대회에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손태진의 열성적인 팬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언론계 전반에도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TV조선은 손태진을 이 대회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바쁜 일정, 콘서트, 광고 촬영 그리고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손태진은 과거 TV조선과의 긍정적인 협력관계와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인 일정을 재조정하여 대회 참여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 협력 파트너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에 대한 그의 전념을 드러내는 결정이었습니다. 손태진의 참여에 대한 TV조선과 미스트로 쌈 제작진의 열정적인 환영은 그가 프로그램에 기여한 가치를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TV조선은 손태진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를 스튜디오로 이송하기 위해 고급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손태진이 도착하자 미스트로 쌈의 프로듀서 및 작가진은 직접 차문을 열었다 뜻한 환영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촬영 현장의 분위기는 그의 등장과 함께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모했습니다. 공식 촬영 날 손태진은 스튜디오에 일찍 도착하여 왕처럼 환대를 받았으며 미스트로 쌈 제작진은 거의 마치 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으로 빨간 카펫을 깔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손태진의 참여로 인해 제작진은 미스트로 쌈의 시청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팬들과 관객들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태진의 참여는 미스트로 쌈대회에 있어 중요한 발전일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그의 감동적인 목소리와 매력은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의 전문성과 경험은 이 대회의 심사 과정에 심층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더할 것입니다. 이는 미스트로 쌈대회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